다시 한번 나치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네 나치가 확실하게 역습을 차단을 해주면서 두 번의 좋은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해시 로빙 패스 소나연 왼발 슛 고! 자 소나연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스콜은 1대1 동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규현 골키퍼로서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코스로 너무나도 멋진 슈팅이 들어가면서 아 소나연이 창령을 창령에게 동점골을 선물하네요 네 사실은 창령 선수들도 굉장히 놀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아 정말 역시 창령의 소니 소나연 선수가 해결해줬습니다 와 정말 이거 정말 원더골이네요 아 굉장히 좋은 코스로 구석으로 찔러넣은 슈팅이기 때문에 아 못 막죠 아 대단합니다 손아연 선수 자 왼발 슛이 자 이거는 사실 민규현 골키퍼도 정말 맞기 어려운 그렇죠 자 슈팅이었고요 아 득점이 들어갔을 때 네 제 눈을 한번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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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착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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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왜 이렇게 됐어 한글자막 by 한효정